야생의 땅 듀랑고 초반 플레이 변전사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좀 길어요. 낯선 게임인데 익숙해야 하고 알려줄게 많은데 재미있어야 한다고요. 라는 부제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넥슨 와스튜디오 듀랑고 프로젝트 강임성입니다. 일단 이 발표에서 다루는 개발 과정의 결과물들은 모두 팀의 노력으로 만든 거고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크리데스를 밝히지 않더라도 많은 분들이 함께 만든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NDC 발표들이 있는데요. 이미 사실 지났어요. 첫날 발표랑 어제 발표였는데 이게 승명님의 듀랑고 게임 디자인 리뷰 그리고 UX 분석팀 분들의 초반 진입 경험에 대한 얘기들인데 나중에 더 혹시 들으셨으면 괜찮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례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4년부터 듀랑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2015년에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좀 빼야겠다. 네. 2015년에 식생 생태계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고요. 듀랑고는 저의 다섯 번째 게임입니다. 저는 게임의 초반 플레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설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약간 설명충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니는데 두 번째로는 게임 초반부에서 굉장히 쉽게 탈락을 해요. 유료 게임이든 무료 게임이든 한 2, 30분 하고 지우는 것도 많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만들었던 게임들의 목표 플레이어들 자체가 약간 흔히 얘기하는 캐주얼 게이머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게임이라든가 카카오톡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예전부터 좀 초반 플레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게임의 초반 플레이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초반 플레이는 게임 플레이를 처음 시작해서 무슨 게임인지 파악할 때까지의 경험 단순한 게임이라면 수십초, 볼륨이 큰 게임이라면 수십분 MMORPG 같은 경우는 수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범위는 조금 더 넓긴 해요. 보통 초반 플레이라고 하면 튜토리얼이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레벨 디자인도 들어가 있고 스토리도 들어가 있고 핵심 플레이, 게임의 왕급이라든가 학습 커브, 사용성이나 UI, UX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앱 쪽에서는 온보딩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초반 플레이는 중요합니다. 엔딩이 없는 게임은 있을지 몰라도 처음이 없는 게임은 없거든요. 그리고 후반부가 아무리 재밌어도 초반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또는 재미없어서 그만두면 소용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잘 만들기는 좀 만만치가 않아요. 게임의 규칙법과 조작법이 어떻게 되는지 익히면서도 이야기 또는 게임의 핵심 플레이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계속 공부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초반 플레이를 잘 만드는 법칙도 이미 있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GDC 2012년에 플랜티스의 좀비의 튜토리얼을 만드는 방법인데 제가 이걸 현장에서 들었었는데 그때 너무 감명을 받았었고요. 나중에 봐도 거의 바이블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발표니까 기회 드시면 꼭 한번 발표를 전체를 보시고요. 그런데 게임마다 초반 플레이는 달라요. 게임 장르가 다르고 게임의 목표로 삼는 대상이 다르고 복잡도가 다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게임의 개수만큼이나 초반 플레이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런 초반 플레이를 두 개의 축으로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요. 먼저 플레이어가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할 때 행동을 제한하는 쪽이 있고 자유롭게 두는 쪽이 있을 거예요. 좀 자유롭게 두는 쪽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명한 스테이지죠. 슈퍼마리오의 첫 번째 스테이지인데 여기서는 플레이어가 원한대로 움직일 수 있죠. 일단은 컨트롤을 만지면서 이런 경우는 보면 플레이어는 되게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실패를 통해서 게임에서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 깨우치는 쪽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게임이 굉장히 많았고 게임에서 도전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여전히 잘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 만들면 실패해서 되게 좌절을 겪고 게임을 접게 만드는 요인이죠. 반대쪽 극단이 또 하나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시티빌인데 요새 모바일 게임에 이런 식의 플레이가 왔는데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있어서 여기만 누르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플레이어의 선택권을 아주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서 개발자가 디자인한 흐름을 따라서 진행하도록 만들어요. 거의 강제로. 이런 경우는 기존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빅게이머가 많았던 소셜 게임에서 좀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쪽으로 이렇게 많이 왔는데 실패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제일 목적이고 실패 스트레스를 없으면서 게임을 충분히 익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잘못 만들면 옴삭달싹 못하고 난 게임을 하고 싶은데 왜 계속 여기를 누르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행동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스펙트럼이 양쪽 극단이 있지만 어느 쪽이든 다 스펙트럼들은 있을 거예요. 다음 축은 스토리인데요. 스토리에 밀접하느냐 아니면 스토리와 관계가 적느냐는 부분이고요. 스토리 관계 적은 쪽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문명포의 튜토리얼인데 개발자가 나와서 내 이름은 씨드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전혀 스토리랑 관련이 없어요. 세계관이나 스토리 진행보다는 조작 방법이나 게임 규칙 설명에 충실한 편이고요. 스토리나 세계관에 몰입하는 것이 덜 중요하고 설명할 규칙이 많은 게임에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반대로 스토리가 굉장히 밀접한 쪽이 있죠.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초반 플레이인데 보더랜드2에서 시작을 하면 이렇게 로봇이 와가지고 너 무전기였나 헬멧이었나 아무튼 딱 주면 여기는 왼쪽 아래에 HB 바가 있잖아요. HB 바가 뜨고 체력 바가 똑같은 거지 다른 게 뜨고 미니맵이 뜨고 이런 식으로 UI조차 스토리를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보면 오프닝 시퀀스 등을 써서 특별한 연출을 통해서 플레이어를 세계에 자연스럽게 몰입을 시키고요. 스토리를 중시하거나 몰입감을 중시하는 싱글 콘솔 게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쪽 극단적인 경우를 말했지만 사실 그 사이에 스펙트럼으로 분포를 할 거고요. 이 두 개 측을 놓고 보면 어떤 게 옳고 그르냐라기보다는 게임 특성이나 목표 플레이어 층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한 게임 안에서도 구간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제 듀랑고 얘기를 할 차례인데요. 듀랑고는 어디쯤에 있으려고 했나요? 어디쯤에 있나요? 혹은 또 어디쯤에 있으려고 했나요? 정도인데 듀랑고는 일단 생존, 탐험, 개척, 협동, 경쟁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의 영속적인 세계에서 이런 걸 하고 일단 모바일 MMORPG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듀랑고의 개발 초기 특성으로는 일단 우리는 샌드박스 MMORPG다. 어떤 개발자가 정해준 길을 따라가기보다는 플레이어가 재미있는 길을 찾는 것이 재미가 되는 게임을 만들자. 그러니까 일직선의 스토리보다는 플레이어들 사이에 이야기가 더 재미있게 만들자. 그러니까 우리는 NPC나 퀘스트는 좀 되도록 안 쓰면 좋겠다. 라는 얘기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자체가 굉장히 좀 길고 다양하면 좋겠다. 어떤 직업이나 기술을 선택해도 꽝이 없으면 좋겠고 원한다면 성장 방향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스펙트럼으로 나타내면 한 이 정도일 거예요. 굉장히 좀 플레이어의 자유를 주고 스토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정도의 게임으로 생각을 했었고 초반 플레이어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고 테스트하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게임이 너무 낯설어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한 MMORPG들은 전투를 하고 아이템을 루팅하는 쪽인데 우리 듀랑고 같은 경우는 채집과 제작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성장을 유연하게 만들려니까 캐릭터별 경험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거기다 따라갈 만한 스토리나 NPC나 퀘스트도 없고 낯설어요. 그런데 익힐 건 또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 속성도 처음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모바일의 작은 화면에서 다양한 기능을 동작하려니까 꽤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낯선 게임인데 익숙하게 그리고 알려줄 게 많아서 재미있게 만들다 보니까 최초의 의도는 초반 플레이를 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만든 건 거의 한 이 정도이고요.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런 식으로 게임 플로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초반 플레이를 왜 어떻게 바꿔왔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프로토타입 단계의 초반 플레이인데요. 이런 도트 그래픽에 프로토타입이 있었고요. 프로토타입은 사내 테스트에서 하려고 만들었던 게임이고요.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고 보시다시피 굉장히 단순화된 비주얼이지만 채집과 제작이나 성장이나 탐색이나 멀티 플레이어라던가 핵심 플레이는 가능했고요. 현재 드론과 달리 하나의 땅에 모든 자연환경이 섞여있는 아주 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 플레이를 여기로 만들고 했으니까 프로토타입의 초반 플레이도 거의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게임에 들어와서 캐릭터를 막 움직이다가 캐릭터가 물가에 닿으면 도음말 같은 게 하나 떠요. 무전기에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니까 물가는 동물들이 많이 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반응형 가이드라고 저희는 불렀는데 플레이어 상태 변화에 따라서 무전기로 관련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장기 가이드로는 플레이어가 선택한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런저런 희망을 골라서 그러면 어떤 스킬을 찍는 게 좋을 것이고 그 스킬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음 레벨까지 어떤 경험치가 필요하고 뭘 채집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장기 가이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때 프로토타입에는 대륙이라는 게 있었고 하나의 대륙만 있었고 반응형 가이드, 장기 가이드 이렇게 두 가지의 초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스트를 하려고 보니까 오프닝 씬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이 왜 공룡 세계로 떨어졌는가에 대한 상황 설명과 약간 신비감을 조성하는 그런 오프닝 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친구들과 캠핑을 왔고 그런데 깨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플레이를 하다가 갑자기 더워지면 더우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시원해지는데 아니면 대륙 안쪽으로 가면 시원한 거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형 가이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든 게 반응형 가이드와 장기 가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레이를 자유롭게 푸는 쪽이고 스토리랑은 크게 엮여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오프닝 씬 같은 경우는 사실 컷신이라서 행동을 제한한 것도 없지만 어쨌든 스토리는 있는 이런 식의 플레이였고요. 프로토타입에서는. 이제는 실제 프리 프로덕션 끝나고 실제 플레이들을 만들면서 프로로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당시의 구조는 오프닝 씬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구조였고요. 여기 이제 프로로그를 만들자. 고퀄리티로 미스테리한 느낌을 주고 임팩트가 커야 되고 사람을 후킹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캐릭터를 선택하는 기능 같은 게 필요하고 조작 방식을 설명하고 전투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 백그라운드 다운로드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처음 얘기 나왔던 게 이런 거였다고 해요. 그래서 현대의 고가도로나 다리처럼 굉장히 좁은 곳에 랩트랑 티라노가 나타나서 막 싸우다가 어딘가로 워프한다 뭐 이런 설정이었는데 이제 캐릭터가 움직여야 되고 여러 명의 캐릭터를 설명,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아이디어가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기차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이동 가능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로그가 좀 제대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초반에는 이게 터치기기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몰라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띄워주는 손가락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프로로그인데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 중에 아래쪽에 다운로드를 추가로 추가 에셋을 다운로드를 받는 걸 볼 수 있죠. 백그라운드 다운로드인데요. 앱 설치 후에 바로 플레이를 하면서 추가 다운로드를 하기 때문에 앱 설치하고 수 기가를 또 다운받으면 굉장히 맥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좀 더 쾌적한 첫인상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프로로그는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조작법을 익히고 이야기에 조금씩 몰입을 하다 보면서 전투방법도 익히고 그 다음에 에픽한 연출로 강렬함을 딱 주는 이런 식으로 원래 계획대로 잘 나왔습니다. 그 프로로그가 끝나고 나서 단기 가이드라는 걸 또 만들게 되었는데요. 대륙에 사람들을 던져놓고 나니까 반응형 가이드로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반응형 가이드가 느낌은 괜찮은데 게임이 들어가면 너무 헤매게 된다는 거죠. 플레이어가 처음에 어디서 스폰되는지 아니면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게임 이해도가 너무 달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뭔가 게임 시작할 때 순서대로 할 만한 일을 좀 주면 좋겠다. 이를테면 작사를 만들어서 물고기를 채집하고 모닥불을 피워서 물고기를 구워 먹어라. 이런 식의 플레이들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 플레이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은 좀 되게 막막한 상태니까 근데 이런 거를 또 무한정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린 샌드박스 게임인데 그래서 단기 가이드라고 부르고 이런 할 일들을 좀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가이드라는 걸 만들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만든 버전인데 K의 첫 버전이에요. 이게 이제는 무전기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거리감이 머니까 무전기 대신 인물이 등장을 해서 좀 더 정서적인 유델감을 형성하는 쪽으로 갔고요. 네 이때는 K가 좀 반말을 했죠. 다음으로는 이제 손가락 아이콘으로 다음 해야 될 일들 다음 눌러야 될 것을 처음에 설명을 좀 해줬어요. 어디를 눌러야 된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에 익숙해지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을 차례대로 알려주고 여기에 좀 개연성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를테면 에너지가 필요한 에너지를 모아야 된다 너는 그리고 밤에는 사나운 동물이 많으니까 걔네는 모닥불을 보상하니까 모닥불을 만들어 모닥불을 만들려면 뗄감이 필요한데 뗄감을 구해봐 라는 식으로 이런 좀 개연성과 할 일들을 좀 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프닝 씬 반응형 가이드 장기 가이드 사이에 오프닝 씬이 이렇게 기차로 바뀌게 되었고요. 단기 가이드는 한 요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스토리도 조금 있고 행동을 약간 좀 제한하는 쪽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제한하진 않지만 우리는 이런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제시를 하는 쪽이죠. 그래서 요렇게 만든 플레이가 꽤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포커스 그룹을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유저들의 반응을 좀 모아봤는데 게임 초반 경험이 어땠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초반 가이드가 너무 짧아서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정도 한 포커스 그룹 테스트였는데 초반 가이드가 너무 짧아서 이틀 정도는 의미 없는 시간을 보냈다. 초기 시작 시 이제 튜토리얼이 너무 부족하다. 퀘스트 설명이 없어서 어려웠다. 가이드가 너무 빈약하다. 튜토리얼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자기는 그 중간에 하나 빼먹었더니 안 돼가지고 이 분 같은 경우는 기차 플레이는 너무 짧은데 초반 가이드는 또 너무 길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제대로 동작을 안 하고 있죠. 퀘스트가 부족하다. 초반 가이드가 정보가 너무 없어서 불친절하다. 가이드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 NPC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당의성을 못 느끼겠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또 이런 앞에서 얘기했던 것 외에도 큰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을 구하기 위해서는 식물에서 채집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줬는데 과일에 있는 식물이 어디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화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운 나쁘면 상당히 멀리 가야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발견했는데 그 식물을 다른 플레이어가 캐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게 MMORPG 세계였으니까.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튜토리얼 전용 레벨을 만들게 됩니다. 프로로그에서 대륙으로 이어지는 과정인데 이 단기 가이드만으로는 순서대로 할 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스폰 위치에 너무 영향을 받는 거예요. 돌멩이나 나뭇가지나 이런 걸 아무리 넉넉하게 뿌려도 다른 사람들이 캐어가면 소용이 없고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플레임하는데 공룡을 못 보는 거예요. 공룡 어딨냐고 이 게임은 공룡 게임인데 구경도 못 해봤다. 이게 왜 생긴 일이냐면 초반 플레이어가 들어왔는데 공룡 만나서 죽으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그래서 초반 플레이어가 죽지 않게 하려고 스폰 위치 부근에는 작고 약한 것만 아주 조금 놓고 그래도 임팩트가 너무 없는 거죠. 사람들이 공룡 게임인데 공룡을 못 보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런 걸 좀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선 어떻게 보면 별도의 독립된 공간인 튜토리얼 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 섬은 좀 더 의도가 있는 동선 동선을 굉장히 강하게 유도를 하고 자연물도 굉장히 의도에 맞춰서 배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단기 가이드로 안내를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듀랑고는 섬 자동 생성 아니었나요? 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4년에 이제 듀랑고의 섬 관련한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2015년에 생태계 쪽 생성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자동 생성으로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튜토리얼 섬에서 세밀한 의도까지 만족을 시키려면 자동으로는 도장에 답이 안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했던 수정 중에 일부인데 예를 들면 요런 화면을 요렇게 바꿨거든요. 사실 크게 바뀐 점 모르시겠죠. 오른쪽에 그 나무를 조금 내려서 물이 조금 더 잘 보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건데 이런 게 사실 게임 초반 플레이는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이 물로 가라고 했을 때 물이 어딨냐 보이냐 안 보이냐 이런 거 가지고 되게 갑론을 박하게 되는데 이런 게 영향을 끼치는데 이런 걸 자동으로 할 수는 없죠. 몇 팩스를 옮겨주세요.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자조적인 얘기긴 하지만 한 그루 한 그루 심지 않아도 된댔지 심으면 안 된다고는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게임은 손으로 만들어야 맛있다.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튜토리얼 섬을 만들려고 그럼 우리 튜토리얼 섬을 만들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끼리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기차에서 워프된 세계가 어떤 곳인지 알려줍니다. 아니면 K가 그냥 무전기만 주고 퇴장하는데 좀 더 유대감을 가져서 얘를 왜 따라야 되는지 그런 마음이 들면 좋겠다. 아니면 게임 플레이 쪽으로는 체력, 에너지, 가방, 아이템 게이지도 알려줘야 되고 시스템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덩치 크고 좀 우아하는 그런 공룡도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고 강물이나 커다란 공룡이나 현대 구조물처럼 굉장히 좀 에픽한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는 또 채집과 제작을 여기에서 좀 확실히 익혀야 된다. 그 대륙에 가면 거기에 이제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좀 고갈되지 않는 자연물이 필요하다. 동서는 또 남에서 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비주얼적으로 안정적이다.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어디로 가야 한다고 알려주는 거를 화살표로 쓰는 건 너무 좀 밋밋하니까 여기서는 좀 강아지가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고 멀티플레이어의 게임의 매력도 좀 살리면 좋겠다. 공동건설이나 공동협업이나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죠. 사람들이 개선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많은 요구사항들을 묻고 그래서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공유를 합니다. 왼쪽이 기차를 캐릭터를 생성한 쪽이고 오른쪽이 이 튜토리얼 3을 떠날 때인데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지 이렇게 다 적어놓은 일종의 화이트보드에 적어놓은 기획서 같은 거고요. 전체 진행을 시간 순으로 배치를 하고요. 재미있는 부분과 뭔가 익혀야 하는 행동을 지루하지 않게 배치를 합니다. 공간은 공간 1, 2, 3, 4들이 각 공간들이 어떤 분위기를 띄는지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공유를 했고요. 그래서 레벨 프로토타이핑을 해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해서 깨어난 다음에 채집을 하고 장애 도구를 만들어본 다음에 호수를 지나가고 모닥부를 지나서 사파리처럼 동물을 구경하다가 해변에 도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나고요. 이거에 맞춰서 레벨 프로토타이핑을 한번 해봤습니다. 스폰돼서 채집 기차가 있고 강이 있고 이런 걸 먼저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그래서 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피드백이 나왔는데 너무 좁다. 아무리 동선을 유도하는 거라고 해도 이 세 개가 너무 좁아서 기차랑 거의 공간감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브라키오는 아래에서 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동선도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대폭 수정을 했고요. 그래서 공간별로 어떤 느낌일지 전부 다 조립하기 전이지만 컨셉 같은 걸로 첫 번째 시작점 아래서부터 시작점 기차, 강, 호수, 모닥불, 사파리, 북쪽 해안들 어떤 풍경들이 있을지 논의하면서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튜토리얼 레벨을 하나 만들었어요. 정해진 동선에 따라서 1, 2, 3, 4, 5, 6, 7번 시각적으로 눈길을 잡아 끄는 풍경들이 있어요. 기차 폐허라던가 브라키오수라던가 모닥불, 해변, 고가도로 폐허라던가 그런 거를 좀 따라서 돌아다니다 보면 게임에 필요한 것들을 여기는 스탯이나 인벤 아이템 그리고 맨손 채집 더러운과 씻기 돌날 제작, 휴식과 응원 자원 채집 이런 것들을 섬관여행 이런 것들을 배우고 본격적인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 만들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텐데요. 1차 리미티드 베타를 해봤더니 구간별 이탈율이 상당해요. Y축을 좀 가장한 거긴 한데 1, 2, 3, 4, 5, 6 정도까지는 가는데 7번에서 굉장히 훅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런지 좀 분석들을 해봤고요. 동선이 좀 필요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를테면 이게 첫 번째 플레이인데 사람이 와서 뗏목을 간 다음에 뗏목이 있는데 재료 구하는 곳은 굉장히 멀고 왜 멀게 했냐면 그 사이에 NPC들을 배치를 해서 오며 가며 NPC들의 말을 좀 들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멀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지루해서 탄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왔다 갔다 하다가 길을 잃어서 사람들이 헤매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개선했어요.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바로 NPC 보고 뗏목 바로 옆에서 재료를 구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밌었는데 약간 혼란하게 나와 있는데 저 빨간색과 파란색이 트리거고요. 제가 의도한 동선은 그냥 저 1번 자리에서 시작을 해서 8번까지 그냥 직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가겠지라고 했는데 어떤 유저의 플레이 영상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독창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공간을 탐색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트리거를 벗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플로우대로 흐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헤매신 건데 이런 경우는 트리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장치들을 좀 했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바로 잡았고요. 그리고 디자인과 좀 다르게 동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걷어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뗏목 같은 경우는 익명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 협동하는 게 로망 아닐까 이런 마음을 담아서 뗏목 재료를 공동으로 만들게 하고 같은 뗏목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친구를 맺어주는 플레이가 있었어요. 이런 플레이를 만들었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사람들이 공동건설하는 게 아니라 눈치게임을 해요. 30개의 재료를 모아야 된다고 하면 29개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줄기 하나 딱 넣고 자기는 출발해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슬픈 상황이죠. 그리고 자동으로 친구를 맺어줬더니 그 친구 됐던 사람들이 살지를 털어가요. 몰래 그래서 아 이거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에 뗏목은 개인 뗏목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한 결과 리미티드 2차 베타에서는 상당히 개선을 했고요. 출시 때는 훨씬 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앙코라의 플레이는 NPC를 만나고 K가 나와서 이렇게 응급처치 심폐소생술부터 해주니까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 유대감을 얻을 수 있고요. 거대 공룡도 구경할 수 있고 싸우지는 못하지만 채집과 제작도 확실히 익힐 수 있고요. 아이템의 속성 시스템도 익힐 수 있습니다. 굉장히 한국스러운 수능 보는 듯한 느낌이지만 어쨌든 잘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든 플레이는 이렇게 기차와 단기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앙코라를 넣어서 행동을 어느 정도로 강제하진 않지만 동선을 통해서 유도를 하고 스토리도 굉장히 많이 넣은 이런 튜토리얼 레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저희가 큰 변화를 한 번 겪었는데요. 불안정섬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프로로그랑 앙코라랑 대륙으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대륙 같은 경우가 사유지랑 귀환자원이 서로 섞여 있어요. 사람들이 귀환자원한테 사유지를 선택을 해서 독점하는 일도 있었고 대륙이 또 너무 넓다 보니까 모바일 패턴이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을섬과 불안정섬으로 분리를 해서 마을섬에서는 정착 플레이를 하고 뭔가 모험을 해야 되고 자원을 채집하거나 동물을 사냥할 때는 불안정섬을 가고 이 둘을 왔다 갔다 하는 플레이를 만들자. 그래서 불안정섬에는 크레이터나 워플 같은 것도 많이 만들고 그래서 좀 모바일 패턴이 맞게 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프로로그에서는 가이드를 해주고 앙코라도 가이드를 해주고 이제 마을섬도 이런 가이드들이 있는데 불안정섬에도 설명이 좀 필요하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안정섬에서 설명 만들자. 그러면 여기도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손가락 가이드랑 단기 가이드니까 이걸 잘 써보자. 불안정섬에만 있는 게임 요소를 이제 단기 가이드로 잘 알려주면 될 것 같다. 워플 탐색하고 크레이터 탐색하고 마을섬으로 귀환하는 이 정도로 짧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부터 다 K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K가 얘기를 하자니까 좀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당시에는 원화도 없던 시절이라서 굉장히 싸게 이런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K와 대립하는 듯한 가상의 인물을 만들고 마을섬 가이드에 이 인물의 대사를 넣었어요. K 말을 듣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여자를 믿나? 이런 식으로 괴통신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섬에 가면 K는 갑자기 안내를 그만두고 자기는 아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갑자기 나는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괴통신이 수습객의 인물이 탐험 지점을 알려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X라고 해두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플레이가 생각보다 좀 재밌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 반응이 좋았고 이때부터 이제 두량과 원래 NPC가 없다. 혹은 NPC가 한 명만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NPC 여러 명 있어도 굉장히 재밌을 거 같다. 우리 게임 NPC나 단체들이 여러 명 있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계기가 된 것이 이 플레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정 기차 앙코라 단기 가이드를 한 다음에 이쪽 불안정섬에서 단기 가이드를 한 번 더 더 하게 되었고요. 그러고 나서 부트 캠프 섬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프로롱에서 앙코라 앙코라에서 마을섬 마을섬에서 불안정섬으로 오가는 플레이를 만들고 이제 리미티드 베탈을 했는데 리미티드 베탈을 해봤더니 여기서 접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섬을 가기 전에 다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을섬에서 할 일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안 가게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모험 플레이를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험 플레이를 다 분리를 해놨는데 전투다운 전투를 하려면 한 1시간은 기다려야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게임이 시작을 해서 굉장히 루즈하죠. 그리고 마을섬에서 모닥불 건설 가이드가 있어서 마을섬 항구 부근은 완전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피난민 장터처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뭔가를 하나 더 넣어야겠다. 부트캠프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미니 불안정섬을 하나 넣어서 모험 플레이에 예고표를 만들자. 그러니까 불안정섬보다 훨씬 작고 크리에이터 수도 작지만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모험 플레이를 하는 예고표를 만들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동선이 아주 엄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입구와 출구 정도만 정해져 있는 동선이면 될 것 같고 마을섬 아닌 거니까 건설도 좀 시켜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여기서도 저희가 썼던 건 손가락 가이드나 단기 가이드 이런 부분으로 많이 썼습니다. 안내를 해줘야 되니까 단기 가이드로 그냥 안내를 해주고 K가 계속 얘기하면 좀 지루할 것 같으니까 플레이어와 비슷한 조난자를 시켜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K 대신에 같은 초심자 입장에서 생존 전문가라는 사람이 부트캠 섬에 앙코라를 떠나면 그 앙코라의 땜목이 난파된 다음에 이 섬에 도착을 하면 같이 다니자 이런 얘기를 해놓고 같이 보이진 않아요. 말만 하고 생존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을 공유해서 게임 플레이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알려주고요. 크리에이터 탐색이나 발견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알려주고 전투도 시킵니다. 그래서 전투를 시키면 그럭저럭 문제가 다 된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단기 가이드에 건설을 넣으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이런 쪽에 보면 보닥불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닥불 지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지우라고 하니까 이 주변에서 다 짓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고요. 이때도 그래서 이후 초반 플레이에서 사유지를 선언하고 그 안에 짓기 유도를 했습니다. 부트캠프 섬은 이 정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차에서 앙코라 앙코라에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게임의 초반에는 스토리를 굉장히 밀접하게 갖고 있다가 스토리보다는 플레이어의 자유율성에 맡길 수 있게 게임을 플로우를 가져갔습니다. 이러고 나서 임무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임무나 퀘스트 같은 경우는 코어 플레이가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임무가 무슨 초반 플레이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코어 플레이 루프가 있는 코어 플레이이기도 하지만 플레이어 중후반 안착을 위해서 초반 플레이 연장선상에서 고민을 시작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반 플레이를 점검을 해봤어요. 리미티드 베타를 계속 하면서 그랬더니 문제점이 불안정서음에서 가이드가 끊기거든요. 초반부터 가이드를 계속 하다가 가이드가 안 나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이드를 더 만들 수도 없죠. 우리가 만렙까지 가이드를 계속 만들 것도 아니고 캐릭터 성장 방향도 사실 한 10레벨 정도 가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플레이어들이 좀 자유롭게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너무 할 일들을 해치워 오는 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갑자기 혼자 하라고 하니까 너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좀 시작했습니다. 이 불안정섬을 어떻게 해야 될까. 안 그래도 막막한데 사람들이 다 섬에 흩어져 있으니까 소울플러들 진짜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시작을 했고요. 그럼 섬에 출입구를 한 곳만 남기면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출입구를 한 곳으로 만들어봤고요. 가이드가 있을 때는 불안정선 처음 갈 때 X가 여길 가봐라 저걸 채집해봐라 이렇게 알려주는 게 큰 도움은 안되더라도 굉장히 좀 동기부여도 되고 알려줘서 좀 좋았다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힌트도 좀 알려주는 게 좋았고요. 그러면 이 섬에 하나 있는 출입구에서 그런 지령 같은 거를 계속 주면 어떨까 가이드에서 해줬던 것처럼 크리에이터 한 곳을 좀 찍어주고 거기에서 특정 일을 해달라고 하자 이런 일을 반복 플레이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캠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을 만드는 거죠. 이쯤 되니까 뭔가 반 자동 생성 단기 가이드 정도가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인물과 단체를 다양하게 해서 인물 성격을 좀 다르게 하면 꽤 매력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안정섬에 임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캠프에서 임무를 받고 4개의 단체에서 임무를 받고 불안정섬을 돌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다시 캠프에서 임무를 완료를 하면 임무 완료 보상을 받는 플레이루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반에 있던 단기 가이드를 임무로 바꿀 수 있게 되었고요. 다시 이제 또 하나 더 만들게 되었는데요. 글로벌 베타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글로벌 베타를 진행하다 보니까 세 곳이 데이터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인데 앙코라에서 부트캠프 넘어갈 때 부트캠프 안에서 굉장한 탄력들이 생기고 마을섬에서 불안정섬 넘어갈 때도 탄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자 테스트 UX 분석팀과 함께 사용성 테스트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어제 있었던 발표를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테스터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플레이하는 것들을 개발자들이 눈앞에서 보니까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걸 고쳐야겠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서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과 FTV 테스트를 직접 참관하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인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게 되었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서로 얘기를 해봤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불안정섬의 플레이가 바뀌었잖아요. 불안정섬의 임무라는 게 생겼는데 부트캠프에는 임무가 없었기 때문에 부트캠프가 더 이상 미니 불안정섬이 아니고 부트캠프에서 배우는 게 따로 있고 저쪽 불안정섬 가면 배우는 게 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있어서 굉장히 괴로웠고요. 그리고 이 부트캠프가 되게 어수선하고 재미도 별로 없다는 생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작하면서 정보량이 갑자기 엄청나게 쏟아져서 배울 것들이 많아지고 화면 가득의 텍스트가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트캠프에서 마을섬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게임의 매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고 항구에는 몇몇 사람들만 있고 하나의 세계 같은 걸 잘 보여주지 않는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뉴 부트캠프에서 익혀야 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제대로 된 미니 불안정섬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인물을 익힐 수 있게 캠프를 넣어요. 근데 캠프에 이제 4명의 인물이 나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람들은 이때는 K한테만 약간 익숙한 정도일 테니까 다른 인물 없이 그냥 K한테만 인물을 받게 하자. 여기는 K의 공간이다. 라는 식으로 설정을 가져가는 게 어떻겠냐. 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K의 집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정서적으로 K와 좀 더 유대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K가 회사 몰래 운영하는 안전과학 섬이다. 라는 설정을 붙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킬 찍어야 되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것도 인물을 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라마가 살짝 끼어들어서 무전기 대학도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안전과학 섬에서 익히는 건 익히는 거고 보여줄 건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게임의 매력을 좀 더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멋진 옷이나 도구나 건물 같은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멋진 집 같은 게 있어서 나도 나중에는 저런 걸 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유지 시스템이 좀 특이해서 잘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K가 여기 사유지가 있고 K의 사유지 안에 K의 멋진 집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쓰려면 허락받고 써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얘기들을 좀 해봤어요. 실제 구현된 거와는 좀 다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드립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K랑 우호도를 싸면 K랑 친구 되나요? 이쯤 되면 연애 시민이라서 장르가 달라지는 것 같고요. 이 안전과학 섬에서 에픽함을 주고 싶었어요. 이 섬에서 어느 정도 익히고 K와 정서적으로 유대감도 가진 다음에 마을 섬으로 떠날 때 에픽함을 주고 싶은데 이 섬 나갈 때 어떻게 나가나요? 그냥 배 타고 나가나요?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차피 못 돌아올 섬인데 그냥 에픽하게 폭발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K는 아직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마을 섬 갈 때 좀 에픽함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폭발해버리자.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마을 섬을 도착할 때 다른 사람들은 좀 어떻게 살고 있나? 아니면 좀 어디에 자기가 자리를 잡을지 빨리 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우리 게임 뷰에서 걸어다니다 보면 걸음의 속도도 느리고 그 뷰도 굉장히 좀 좁아서 이런 걸 잘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의 집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러면 열기구 같은 걸 만들어서 보내면 어떨까?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한눈에 잘 보이게 하자. 라는 얘기를 했고요. 열기구를 또 폭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건 드리블을 좀 남겨두고요. 그래서 안전과학 섬의 경험도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만들어서 공유를 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프로로그랑 안코라랑 K섬이랑 마을 섬이랑 처음부터 어떤 경험들을 해야 되는지를 좀 잡아 봤고요. 다시 차분하게 그래서 처음에 초반 플레이 전반적으로 임팩트가 어떻게 되는지 처음에 기차에서 랩터 만나고 기차에서 티라노 만나고 K가 구출해주고 랩목으로 타투를 한 다음에 그렇다면 K섬에 와서 K의 멋진 집을 보고 K의 임무를 하다보면 전투도 해보고 성장도 한 다음에 열기구로 마을 섬에 도착하면 꽤 괜찮은 프로세스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K가 안내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남하의 무전기 대학으로 이어지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수동 지형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런 스케치하면서 동선들도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본 다음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지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중에 이런 부분이 되게 괴로웠는데 앙코라에서 부트캠프에 가면 갑자기 한 너댓명의 동시에 말을 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어요. 한 명 말 끝나서 게임 좀 해야지 나 좀 움직여야 되는데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말을 걸고 또 다른 사람이 말을 걸고 그래서 굉장히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얇게 펴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가옥섬에서는 K랑 찰리랑 뭐 라마만 살짝 나오고 다른 애들은 하나도 안 나오게 만들고 그 다른 애들도 불안정섬에 가자마자 다 나오면 또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뭐 엽록포럼은 처음 나오지만 그 다음에 개척회의나 위원회 같은 경우 레벨 16이나 레벨 20이나 이런 식으로 좀 얇게 펴서 등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거 자체도 약간 좀 성장 동기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완성한 이 K섬 안전가옥사엄에서는 K와 1대1로 이렇게 임무 방식이 굉장히 익숙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스킬 증리법을 익히게 되고 그리고 요리와 의상을 직접 만들어 먹고 이제 입어보고 요런 거를 이제 실제로 두 번째 사용성 테스트를 한 번 더 했거든요. 그때 테스터 분들이 처음에는 좀 재미없어 하다가 이 옷을 만들고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요리를 시작하는 데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그럴싸한 전투 굉장히 좀 약한 애들만 아니라 덩치는 큰데 좀 허우대만 있는 이런 겁쟁이 랩터 같은 애랑 좀 더 그럴싸한 전투도 해보고요. 고렙이 되면 만들 수 있는 건축물도 좀 미리 보고요. 그래서 이제 열기구를 떠나 그 안전가옥섬을 떠나면 열기구로 다른 플레이어 건물을 구경하면서 네 정착할 위치도 손쉽게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로토타입 때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온 장기 목표 설정이 있었는데요. 요쪽도 이제 좀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 출시가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라마라는 인물이 제대로 소개를 합니다. 무전기대학이라는 게 있는데 너도 한 번 해봐라. 그래서 스킬 쪽에 바로 이 진로 가이드라는 걸 붙여서 진로 가이드를 스킬과 함께 진행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관심 분야의 진로 가이드를 선택을 하면 어떤 스킬을 찍어야 되는지 이렇게 UI에서 다 표시를 해줍니다. 프로토타입과 비교했을 때 UI나 그런 사용성 같은 게 굉장히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기본 마인드 자체는 비슷해요. 너의 포부가 무엇이냐 그 포부가 되려면 이런 스킬들을 찍어야 된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거의 유사하죠. 기본적인 동작 자체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만든 것 같아요. 부트캠프를 안전각수음으로 바꿨고 장기 가이드를 무전기대학으로 바꿨습니다. 네 이래서 두 장구의 초반 플레이가 완성을 했는데요. 초반 플레이를 어떤 식으로 지금은 플레이 순서가 아니라 만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쪽에 만들었죠. 굉장히 자유롭게 두고 스토리는 별로 상관없는 그랬다가 오프닝 씬에서는 굉장히 사람의 플레이를 동선을 유도를 하고 스토리도 강하게 넣고 그러다가 이 플로우를 만든 다음에 하나씩 그 사이를 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 자체는 어떤 거냐면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결과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초반 플레이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로그에서 앙코라 앙코라에서 안전각수음 안전각수음에서 마을섬 마을섬에서 불안정섬으로 이어지는 플로우를 완성을 했고요. 실제 플레이어에게는 이런 느낌이 돼요. 강렬한 임팩트로 시작을 한 다음에 잘 다듬어진 공간에서 필수적인 교양들을 좀 배우고 그러고 나면 안전각수음에서 어느 정도 복습을 하면서 후반 플레이 매력을 맛보고요. 그 다음에 마을섬으로 도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후 나는 이렇게 플레이해야겠다 라고 계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성장 목표를 정하고 그러면서 불안정섬에 가면 이미 익숙해진 임무 시스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플레이 루프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초반 서비스 초반에 인구밀도 조절이 계획대로 동작하지 않아서 초반 플레이가 의도만큼 쾌적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듀랑구의 초반 플레이는 낯선 게임을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량적으로도 그렇고 정성정량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앱스토어 리뷰에서 구글스토어 리뷰에서 몇 가지를 가져와 봤어요. 아빠랑 언니랑 게임을 같이 하고 있다. 엄마가 추천해져서 하는 게임이다. 혹은 아들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별이나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한 MMORPG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이 게임 할만한데? 이런 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 쪽인데요. 초반 플레이를 잘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일단 재미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뭔가를 잘 익힐 수 있어야 돼요. 좀 되게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초반에 재미가 없어서 초반에 끌리지 않으면 또는 이 게임의 어떤 핵심 재미를 알 수가 없으면 또는 이 게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익힐 수 없으면 게임을 그만둘 테니까요. 그래서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생각해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는 초반 플레이에서 감정의 기복이 생겨야 돼요. 이렇게 왼쪽처럼 감정이 굉장히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한 감정이 드는 것보다는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강한 순간도 있고 좀 덜한 순간도 있고 하면서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 번에 몰아서 알려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최대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왼쪽 그래프처럼 정보를 조금씩 조금씩 주는 데도 있고 정보를 갑자기 왕창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할 사람의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보다 작게 대신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에 나눠서 소화할 수 있게 조금씩 정보를 주면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플레이의 리듬감을 좀 줘야 되는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같은 행동을 굉장히 여러 번 시키죠. 동그라미 행동들을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세 모하고 네 번 네모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행동을 단조롭게 반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쉽게 지루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른쪽처럼 예를 들면 옷 제작을 시켜봤으면 그 다음에 전투를 해봤다가 전투를 해봤으면 도구 제작을 시켜봤다가 아니면 잠깐 쉬는 걸 시켜봤다가 음식을 먹어봤다가 이런 식으로 여러 행동을 섞어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요 1, 2, 3번을 합치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냐면 그 결과 어떤 한 기능을 좀 굉장히 완만하게 익힐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처럼 어떤 시간에 따라서 학습 난이도가 이렇게 팍 튀는 구간이 있으면 굉장히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른쪽처럼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게 난이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조금씩 익숙해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게임 속에 익혀야 될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개라면 하나씩 천천히 익힐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한 번에 모든 기능을 동시에 다 밀어넣어서 튜토리얼이니까 게임 초반이니까 너 알아야 되는 거 한 번에 다 알려줄게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를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 A를 알 때쯤에 B를 던져주고 B를 알 때쯤에 C를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차분히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초반 플레이가 게임의 초반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게임 초반이면 한 시작해서 10분, 시작해서 30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게임의 후반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능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초반 해당 플레이를 알려줄 만한 도입부가 생기는 거죠.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게임의 본질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게임의 이제 보통 게임의 초반 플레이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게임의 핵심 플레이를 떼가지고 게임 앞부분에 살짝 붙이는 게 초반 플레이다. 그게 튜토리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다양한 초반 게임의 다양한 재미들에 대한 다양한 초반 플레이가 차곡차곡 쌓여서 조화를 이루는 게 게임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새로운 재미를 익히고 그 재미들이 한 대 엮어서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게임의 본질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 요약을 할게요. 게임의 초반 플레이는 흥미를 유발하면서도 필요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잘 설계하면 굉장히 잘 설계해야 돼요. 초반 플레이를 지루한 설명을 듣는 구간이 아닌 새로운 재미를 익히는 구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게임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초반 플레이 또한 팀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히 공유하고 빠르게 반복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게임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간에 재미 요소가 새로 등장하는 곳에는 나름의 초반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게임은 다양한 초반 플레이들의 조합일지도 모르니까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